이게 잘못된 뷰럭 문화죠 특별하게 웃길래요 공간이지네 예스 something soft 부드러운 부드러운 키스 soft kiss 아니요 안 떠났어 이거 아니요 우리 이제 또 다르지 땡이죠 흥행하니까 바로 나 기침하잖아 아니죠 아직 아니죠 아직 영정씨 영정씨 밖에 나와서 학생한테 물어보면 안 돼? graduation present 저거 뭐냐 girl girl boy present 안 보여요 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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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? 오케이 됐어 됐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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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인형 러스 나 이거 못 찾는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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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건 맞은건데 졸업섬을 주려면 동감을 맞췄다고 해줘요 가로만 길었어도 우리가 맞췄지 맞아, 잘 걸리네 congratulations 아, 맞네 아, 맞지 마 네, 수준 감자가 주니까 받으셨네 아니, 어떻게 이름까지 불러서 주는데 안 받는거지 아이고 언니는 복숭아 안 받았지 근데 내가 어떻게 인형을 들고 다니는 걸 봤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 저거 우리 뭔가 했어, 소비 오빠가 계속 들고 나왔던 거잖아 어? 근데 쟤는 못 알았지 쟤는 우리는 졸업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따로 준비해야겠나 보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, here, I'll just give you one 아,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못 받는다며 잠깐만, 잠깐만 주는 사람이랑 달라 yeah, it's cute cute, so cute 그럼 우리 현관 졸업사진 한 번 학교 여기 태국학교 온 김에 찍어 갑시다 표정으로라도 아, 싫은데 아, 싫은데 알았어, 그럼 우리 넷이 찍자 아, 잘 그래 아, 잘 그래 제보빈인 미스터티처가 60점 후에 시작됩니다 멋잠 리찬쌤 바카이 사주세요 바카이 사순 어, 리찬 네 내가 쏠게요 오! 오! 예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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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쌤 가까이서 보면 속눈썹 엄청 길어! 고맙습니다! 그만! 천 쌤 좁아주겠다! 아 그건 이긴단다! 나의 프린첸스 오! 속눈썹 되게 길다 자 씨를 생각해보자 액션 오апá hiphop qualquer 닌텨가 추워! 아까니까 소리가 저절로 나와 손석 진짜 이슈야 아 그럼 지연 언니랑 닌쳐놓고 와요 너도 꼭 손어서 만져야 돼? 입술을 만질 수는 없잖아 이렇게 와 입술 진짜 이쁘다 왜 입술해 그럼? 말리잖아 말리잖아 답답하자 옆에 한 대 정답하자 속눈썹 못 발색해 우리 가지고 왔어 우리 가지고 왔어 레디에 시 한번 쳐줘 레디 액션 메시지 벌써 허진도 안아주 어 언니 좋아 좋아 무섭지 역시 뭐 하는자는 원장으로 봐야 돼 네 버거킹 진짜 웃기다 타이랄스 사진 để 보면 이거의 발탐 달 esperar? 네 По 이것ired 파이 발매되었어 갈 곳곳에으로ydi 소영 тundur 천하 파이밍! 슈버스타라! 예! 슈버스타라! walking around waving! 예! They have fans everywhere. So famous. 산항, I love you. You're the best sister. They said since we're in Thailand. 미스 태국 선발대회. 태국 스타일의 의상을 쇼핑하라. 그리고 1등하면 뭐 주는 건데? 몰라. 그게 뭐야? 1등에도 뭐 없는 거면 우리가 이 돈을 적절하게 알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네.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. 이런 무늬일 것 같기도 해. 그치. 무늬가 화려할 것 같아. 어? 전통복장 이런 거 아닌가? 그래. 너무 야한데? 너무 야한데? 소연이가 한번 입어볼래? 괜찮을 것 같은데? 너무 야한데 이거? 어? 이분 타일랜드 분 아니신가? 저런 복장인가? 넌 상상복인데? 거의 합쳐한 게 이런 거래. 근데 너무 야하잖아. 아 이거는 약간 일반 옷 스타일이고 이게 어? 하디슈 나와요 하디슈 이분 타일랜드 슈트! 슈트! 아 이 슈트 tier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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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다니세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여기가 엄청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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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미래클 별소문은 우리의 생긴 청아입니다. 와우 저희는 포인트인 트레디션 아 저 탑 여긴 해 와아 역시 아예 이거 상 없어 상? 상? 상도 없이 이렇게 한거야? 상이 없거나 왜 상없어 그런거야 다음주도 계속되는 합급 설날 포메넷의 태국스토리 여행자의 거리 카우사운로드에서 외국인 친구를 찾아라 친구를 찾기 위한 그녀들의 구금분투 포메넷의 첫 경험 방콕클럽을 접수한 사연은 그리고 태국 기처 니찬에게 배우는 태국 최신 유행 클럽 댄스 수상 시장에서 펼쳐지는 판타스틱 이색 체험까지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포메넷의 미스터티쳐 다음주도 채널 부정 처음 fala 스티라 mensen 스티라 criticism